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방가 반가루 똥가루 디균가루 백가루 어 오늘은 이 토끼로 그러니까 이 미소녀 버전 세키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지금 가드 오브 위스트 여기 도전을 한번 해볼건데요 대충 이거 오랜만에 해가지고선 또 이제 까먹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딱딱 가드 오브 비스트 아아 이 자식 딱딱 아 나 칼 막았다고 이 자식아 마점프 이 자식아 내가 그런거 당할 수도 있지 딱딱딱딱딱딱딱 어우 갑자기 확 들어오네 어 이 자식 딱 어디다 헛질이야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어디다 헛질이야 딱딱딱딱인 살짝 점프로 뒤에서 멋있게 피해주고요 아 요 점프팀 아 찌르기 이거 왠지 점프로 피할 수 있을것 같아 보이는데 자식은 이 자식이 자식이 이 자식이 요 벽 플레이를 해? 자식이 죽을라고 딱딱딱딱 한번 피해가지고오오 나이스오오오오 하나 둘 탁 들어 오고 점프 아 점프였는데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물 좀 마시자 차관 타임 말로 합시다 말로 하자 우리 딱 어 뭐야 이거 아싸 뽀로꼬 뽀로꼬도 실력이야 이 자식아 어? 어 뭐야 이거 아싸 뽀로꼬 뭔지 몰라도 막 눌렀다 운이 좋구만 아아 찌르기한데 자꾸 점프 뛰네 아 뭐야 이거 타이밍은 잘못 맞췄나? 아 찌르기가 아니었구나 죽었다 너 다시 재도전 타이밍 맞추는건 잘 못하지만 어 뭐야 이거 피했다 재수 자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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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 진짜 개똥같네 이 자식 이 새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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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봐 오녀석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아 찌르기 아 저 배기같이 생겼어 피하더니 나 비겁하게 일어나는데 때릴라 그래 야비한 야비한 새끼 아 배기 아 배기 역시 아 찌르기 나 자꾸 반대로 하지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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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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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죽었 내가 죽었다 이놈나나나 이놈나나 도가 그지 도라 contig 그저 핫딱 땍딱딱 하나 둘 딱딱 두 번 딱 안하고 보고 있고 내가 들어간다 이자시가 neces 타워 왜이렇게 세 나는 눈꼽만 치는다 한 głos 너는 왜이렇게 많이 다녀고 어? 요 제가 패링 못하면 너무 어려워 아이씨 안 막아져 페린 그게 친절하지 않아진거 같은데 패치된거 아니야 아 박자 딱딱 맞춰야되는거 진짜 나 좀 때리자 이 자식아 너만 때리냐 짓만 때려 나도 때리자 이 자식아 아 찌르기 나 백인줄 알았네 나도 때리자 이 자식아 어? 제스 피했다 아 죽었다 이 자식아 나도 때리자 너만 때리냐 이 자식아 이 나쁜 자식 짜딱딱 막아 탁딱 아 찌르기 나 또 백인줄 알았어 지금 옆으로 피하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이거 운 좋게 뽀록으로 피했는데 말이야 한번 아 어려운데 딱 딱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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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딱 막아 딱 딱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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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딱 막아 막아 딱 딱 딱 막아 막 딱 딱 빽 빽 빽 빽 빽 빽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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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딱 좋았어 좋았어 뭔가 삥 할 것 같은데 아 백이었어 나 찌르긴 줄 알았는데 딱 딱 막아 막아 아 아 저쪽으로 샥 도는구나 어 이제 알았어 이 새끼 죽었어 너 그쪽으로 딱 멀어져서 딱 하면은 그거고 그거면은 찌르기고 알았어 오케이 백이 어 백이는 뒤로 빠지는구나 아 저쪽 옆으로 빠지면은 찌르기 뒤로 빠지면 백이 백이 아 백인데 나 버튼을 씨 바보 나는 바보 아 알면서도 이렇게 누르냐 하여튼 이게 반응 진짜 반응 속도 진짜 반자신경 아이 점프 눌러야 되는데 왜 저기도 해피를 해 이번엔 알았다고 이 자식아 이수게 지고 있어 나도 야식 말야 야식 날 무시해 죽었어 무시하지 말란 말야 무시하지 말란 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타이밍 하여튼 타이밍 재는 거 못해가지고 이씨 그래도 널 이길 수 있다 이제 뻔해졌어 그건 익숙해졌어 이 자식아 이 페이지는 어떤 게 있을까 딱 딱 알아버렸어 이거는 이제 바보니 어디서 가 좋아 딱 딱 빡빡빡 딱 딱 빡 딱 딱 뭐야 이거 어 살짝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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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딱 구석으로 몰고 가면 안 돼 이 자식이 뒤로 빠질 그런 공간을 줘야돼 어 어 새로운 스텝 어 뒤로 빠졌는데 찌르기야? 오 오 어떻게 된거야 물좀 마시자 말좀 말좀 어 말로 해 말로 하나 둘 너 모기 딜로 녹여 죽여줄게 내가 이따 오는거 알고있어 두번 튀기고 오 오 요거는 그냥 똑같고 근데 약간 도는 모션이 틀렸어 잠깐 말로 합시다 딱 딱 딱 여기 뒤로 빠지는게 짱이야 딱 딱 딱 딱 너 왠지 질거 같지 않니? 이게 바로 물약전사인 나와 너의 차이다 이것이 오마이와 나의 차이다 빡 빡 빡 빡 어더 헛질이야 너 죽어가고 있어 이 자식아 아아 점프점프 자 물량 한번 이 정도면은 어? 쉬운 쉬 쉬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타이밍 진짜 이씨 닫겠다고 생각했는데 말야 빡 빡 빡 오 따 따아 자식 일로와 안가놔 이 자식 니가와 니가와 이 재기야 재기 빡 빡 빡 빡 이건 뭐 무빙 필요없어 그냥 넌 앞만 보자 바보녀사 1페이지는 뒤로 가면 무조건 백인데 2페이지는 아냐 뒤로 빠져야될 필요가 있어 보임 무조건 점프 1페이지는 어 이거 막아지네 좀 위 coming 사람 누angled 찍 빡 빡 도와줘 statistics 이뤄마 뒤로 갈 자리를 줘야 돼 이뤄마 이뤄마 너 자꾸 그렇게 무빙 할래 그 план 동자 겉 그래 누가 그렇게 하래 인사를 누가 두 번 어우! 이 자식이 피자기 두 번 쓰래요? 자식이 말이야 아! 호호 오 호 호호 죽었어 짹짝 딱딱 딱딱딱 딱딱딱 점프 업보라꼬 딱딱 아 피했는데 눌렀는데 한발 늦었다 자 이번엔 깨보자고 딱딱딱딱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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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 막아 딱딱 막아 뒤로 빠지면서 딱딱 피에 점프 자 후렴 베우 뽈옥고 아 막았는데 아 타이밍 정확히 막하러 하다 보니까 하지도 못하는 페링 딱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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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다와 딱딱 뒤로 빠지고 일로와 니가와 니가와 딱딱 딱 맞고 두번 튀고 토끼처럼 바보녀석 딱 딱 딱 얘 모기 딜로 잡는다 난 페이링을 못하기 때문에 점프 뛰어주고 딱 딱 엉덩이에 찔러주고 딱 온다 딱 아 이 자식 신중하게 물량 한번 먹고 죽었다 넌 너 모기 딜로 잡는다 좋아 이제 한번 할 때가 됐는데 한번 할 때가 됐는데 안 해? 찡 찡찡찡 바보자식 너 모기 딜로 죽는 아 이 자식이 또 맞았네 타이밍 정확하게 막을라가다보니까 바보자식 나의 니가와 전법에 넌 당하고 있다 알고있냐 친구야? 니가와 전법에 당하는 너 안녕 짠짠 바리바리 깨버렸다 비 물량 하나 먹고 있겠으면 뭐 잘했지 뭐 아 잘했다 나 새끼 음 이 자식 이름 뭐였지? 기억도 안나는 녀석이다 하여튼 뭐 미스트 뭐 어쩌고 이놈이지? 가드 오브 미스트 안개의 뭐 수호자 이런건가?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갖다 아니었고 아 이거 그냥 뭐 쓰읍 그냥 오늘의 연습게임 수준의 녀석이었는데 그럼 요번에 보겠습니다 이 자식 뭐냐 나이트 폭스 밤여우 근데 이게 별 세 개네 이제 내가 이정도의 고수가 됐단 말인가? 아니 이제 세 개밖에 없어 이거 다 세 개야 이 자식들 하늘 천자 이거 닌텐 우사기 그러면은 이거 너무 빨리 깨버려가지고선 남들이 전부 깨는데 20분 걸린다 나는 요거 좀 전에 미스트 나이트 16봉을 얘기했는데 하하하하하하하 그래도 그냥 보통 그 잘하는 사람들 얘기지 보통 사람치고는 그래도 괜찮게 나쁘지 않았다고? 자 그러면은 요 녀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폭스 3단계 이제 이제 제법 센 놈들이야 딱 빡 빡 빡 3타 딱 딱 하나 둘 빡 빡 오 이게 어 장난 아닌데 쌓이는게? 아 저거 뭐 하단이야 뭐야 빡 빡 정확히 잘못 치면은 이게 난리나게 찌르기 확실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아 아 역시 나같은 이 세키로 뉴뉴비한테는 게 마냥 쉽지만 않습니다 근데 이제 피 잘 빠지는데? 이 자식아 야 너 피가 누가 천때기 입을 해 어? 나이트 폭스 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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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핰 따! 따! 빰! 따! 따! 빰! 이씨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서 여러번 누르는거 보소 빰! 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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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페이링은 나의 적! 페이링을 죽입시다! 아 이게 점프? 모션 익숙해지는데 오래걸리지만 그래도 한다 너 나이트폭스 죽었어 아아 찌르기였다 나 찌르기에다 점프하고 베기에다가 회피하고 아이 반대로 해 난 항상 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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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서 빰! 빰! 이 자식 파워스타일이구만 빰! 빰! 점프! 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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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피 빠진것 좀 봐 이 자식아 아아아아아아 개쌤 모기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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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 자식아 이 자식아 딱 별것도 아닌 자식이 말이야 딱 딱 빰! 빰! 아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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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아타타타타타타 자 우리 말로 합시다 물좀 마시고 여기 왜이렇게 좁아 아 이 자식 아아아아아 말로 합시다 딱딱 딱딱 점프 가 아니라 피해야지 아 반대로 안해 자꾸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거 알아냈어 이스퀘지만 할만해 딱 딱 빠빠빠 어우 미쳤다리 딱 오우씨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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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 봤냐 이것이 개미딜이다 이 자식아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너의 목숨을 노릴것이다 이 자식아 딱 개미딜 점프 딱 딱 딱 딱 탁 탁 탁 탁 탁 탁 하하 밟었다니 자식 이 자식아 봤냐 어어 나이스 찍었다 잘찍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식 아아 따 따 아 잘 찍었다 따 따 빠 빠 따 따 빠 빠 으쒸 어려워 빠 빠 난 박치라고 이 자식아 나 박쥐야 이 자식아 아 어 잘 찍었다 어 운이 좋아 나이스 죽었어 이 자식아 이것이 패링이다 이 자식아 딱 엉터리 패링이긴 하지만 난 패링의 신이다 오우 예아 자식아 이게 잘 막어 내가 이렇게 아 잘 못찍었다 팍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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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 별것도 아닌게 그냥 물 한잔 마시고 나도 다시 시작 2페이즈 딱딱 2페이즈 팍팍 팍팍 팍 아 잘 못찍었다 찌르기 점프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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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딱딱 딱딱 일반공격할때도 방심하면 안된다 일반공격중에도 방심하면 안된다 너 때리려고래? 내가 더 빠르게 너 때리려고? 내가 더 빠르게 아! 눌렀는데 아 눌렀어요 가만있어봐 한 번 마셔 마셔 적셔 딱딱 딱딱 탁탁 느려터진 녀석 느려터진 녀석 점프! 지금 막어! 나쁘지 않았다 죽었어 너 느려터진 녀석 딱딱 팍팍 팍 팍 팍 팍 피해 못피하고 팍팍 아 그래 1페이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팍팍 할만해 딱 딱 딱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점프! 아 공격해서 그렇구나 하나 둘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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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 적셔 야 이 자식 반칙을 하네 이렇게 막고 있는데 공격을 먹고 있는데 공격하면 안되지 이 슈바 이쉐기 너 죽었어 일로와 이 자식아 이쉐기야 이씨 야발 이쉐기 두번 탕 탕 탕 자식 너 자꾸 모기질 모기 딜을 얕보는데 아아아아 자식 야 니가 때리기 전에 내가 때린다 어 뭐야 재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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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딱 딱 빠아 빡빡빡빡 죽어버렸 나이스 자 한대 맞을때까지 점프 어 나이스 머무빡빡빡이 넣고 이렇게 피했다 나 점프로 피했다 저거를 이 자식 운이 좋았다 내가 운이 좋았다 내가 빡빡 뭘 하진 않고 점프로 피하고 찌르기 눌렀는데 나 제대로 눌렀다고 이 자식아 눌렀다고 눌렀다고 타이밍이 안맞은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눌렀다고 이 자식 몇번을 연속으로 쓰는거야 기술을 비겁하기 이 자식 센 기술을 연속으로 써 나 모기 딜인데 진흙 센 기술을 몇번이나 쓰는거야 이 자식아 비겁한 놈아 내 모기 딜을 하고 있는데 이 자식이 어 비겁하기 이 자식아 너 안통해 이제 이 새끼야 너 두번 연속으로 하는거 알아서 이 새끼야 가만있어봐 안먹어 아직 피가 아직 있구만 자식 너 죽었다 이제 너 잘못하면 나 슈퍼패링 아 아 잘못했어 한번 마셔 적셔 죽었어 너 딱 딱 딱 빡빡 죽었어 너 개피어 이 자식아 너 피가 없어 이제 이 새끼야 몰랐지 자식아 너 개미 딜을 우습게 안 너의 잘못이야 cut 너는 개미 딜을 우습게 봤지 cg만 그래도 나로선 대견하다 잘했다 이 새끼 니 삼성 겨우 그것뿐이냐 자식 웃긴다 이름 뭐야 나이트 폭스 무슨 나이트 폭스야 이 자식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에 고루 또 이렇게 두명 두명 두마리 제가 처리를 해버렸구요 커트 해버렸습니다 자식들 별것도 아니지 자식들이요 말여 나 세키로 마스터야 인마 세키로의 신이다 내가 에이 농람이구요 아 베닉이랑 뭐 그런거 잘 못해도 뭐 방자감 안좋고 반응속도 안좋아도 이게 노력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하여튼 오늘의 이 우사기 세키로 재밌게 했구요 다음번에 저 두놈 기다려라 내가 처리해줄게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시간에 마요 안녕